시내 곳곳엔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남아있다. 모리셔스는 150여 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에서 1968년 독립했다. 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먼저 찾았다. 요새의 단단함이 묻어난다. 이곳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다. 그때의 병사들은 떠나고 차가운 역사의 흔적만 남아있다. 안과 밖에 총구 차이만큼 간극이 있었으리라. 두 번째 치료가 안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가 없었는 것 같다.